멤버들 안녕하세요? 강진ha Bang Let's go! Let's go! 덕 effet!에 처음 보는 뮤비 진짜 처음 봐요 완전 이름 semin완보는 뮤비 자! 아 떨려 소리.. 볼륨 최대치인가요? 아 문제가 와우 와우 예쁘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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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원 와우 아 김민기 와우 아 김민기 와우 김민기 와우 예이 여보야 아 너랑 너랑 아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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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 예이 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신사는~~ 색깔나 착 airline 와.... 와... 이욱어! 옆infant! 오, 도움이야! 아, 이도! 이도!! 이도! 오 나오는데? 프로듀서 엣지컵스? 머리 뭐야? 머리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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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와 잘 나왔다 와 진짜 좋아 됐다 됐다 아 수영이가 꼼짝? 와 꼼짝하는 것 같아 그니까 아 너무 아름다 아 최종 할 것 같은데? 와 대박 눈이 좋다 왕같아서 양면이 끄러버렸는데 우와 진짜 좋네? 아 눈이 예쁘네 이거 처음 들어봤어 아 조금만 더 넣을까요? 한 번 더 넣을까요? 한 번 더 넣을까요? 정환아 정환아 네가 얼굴이 진짜 잘한다 정환아 아 아 이거 어디야? 아 아 나 정말 입에 푸신이 아니야 한 쪽 아는 입에 막 녹어서 안 띄어가지고 한 번 더 넣어버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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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예작물 좋다 아 아 소중이는 오 잘생겼어 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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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으뜰 오,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 오,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 Desde Sheophen 다른 운명 просто 미니준 셀파패드 문구 나오는 진이 every time 소름룩잉 한다 진짜رب formal horas Jr. 이번 앨범이 대박 날씨가َّ opera 219 우리가 함께 할іл은 뮤직비디오 리액션 하려고요 멤버들과 함께 못하지만 이제 뮤비 한번 보겠습니다 리액션 저 좋은 바 한번 볼게요 과연 뮤비가 어디 나오는지 시작할게요 잠시만 일단 시작 조슈어는 피어싱 너무 멋있다 자 이제 정환이 형 나온다 랑롱으로 갈게요 머리 젖었어 민기윤 조슈어 랑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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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옥상에서 저도 사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사실 그 옥상은 진짜 옥상 아니고 세트장에서 약간 옥상처럼 만드는 세트니까 되게 신기하고 예뻐서 사실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뮤비 나오고 나서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더 줄게요 와 랑요 우선 아 저 장면이 잘 된다 저 파트 여기 잘 지웠다 의상 바꾸는 거 오징어 음 이 Vehe 나와야 하는데 이 Vehe 이 Vehe 이 Vehe 무슨 일이야 나는 이 Vehe 이 Vehe 이 Vehe 이 Vehe 탑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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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아구나 도겸이 역시 진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약간 해본 적이 있어서 느낌 약간 옛날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멋있진 것 같아요 이 시선장에서 못 봤어 나 이 시선장에서 못 봤어 뭐야 잘생겼구나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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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스 브라우이쥬 되게 예쁘다 좋네요 뭔가 마지막 무대에서 있을 때 뭔가 좀 뮤직비디오에서 무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새롭게 봤어요 저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빨리 약간 완성 완성한 그 퍼포먼스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무튼 뮤직비디오 보니까 멤버들 더 보고 싶었잖아요 이번 활동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도 파이팅! 안녕